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사는 참 책춘함이 좋아하는 책 중에 한 권이죠. 부자 멘토와 꼬마 제자. 일본 최고의 부자 사이토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부의 비밀. 사이토 히또리씨의 제자 오마타 간타가 쓴 책입니다. 실제로 사이토 히또리씨의 긴자마루칸의 판매대리점 주 78%의 전 대표였으며 간타상점의 대표다. 어린 시절부터 사이토 히또리씨의 곁에서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 상인은 멋지고 즐겁다는 사이토씨의 영향으로 상인의 길에 뜻을 두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온기니의 말입니다. 행복한 백만장자가 전하는 행복한 부자가 되는 비밀. 이 책의 저자 오마타 간타는 8살 때 사이토 히또리라는 걸출한 인물을 만나 장사의 재미를 처음 알게 되었다. 명문 중고교에 들어갔으나 적응하지 못하고 등교까지 거부하게 되었던 외토리 학창시절. 장사의 길로 들어가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24시라는 젊은 나이에 사장자리에 오르게 될 때까지 사이토는 그의 정신적 지주였다. 사이토는 건강식품, 천연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긴자 마루칸의 창업자로 12년 연속 일본 고액납세자 10위 안에 선정된 명실상부한 일본 최고의 부자다. 그는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린 재벌 총수도 아니고 부동산이나 주식투자에 손을 대지도 않은 오직 장사를 통해 백만장자가 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또한 중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지만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의 상인이다. 사이토는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 습관이라는 책의 저자로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책을 섭렵하는 독서가이기도 하다. 그러니 그의 조언은 동서고금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이 버무려진 훌륭한 지침이라 할 수 있다. 사이토는 근본적으로 애정어린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본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 또한 따뜻한 애정을 기본으로 한다. 어린 제자가 곤란에 처할 때마다 찾아오면 그는 은근슬쩍 격려한다. 제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경거망동으로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을 때도 결코 화를 내거나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따뜻하게 다독인다. 뭐든지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좀처럼 첫 발을 내딛지 못하지. 아예 도전조차 하지 않아 버리지. 물론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도 안 하겠지만 절대 성공하는 일도 없지. 우선 뭐든지 간단하게 여기고 첫 발을 내딛는 자세가 좋아. 실패해도 괜찮아. 거기서 뭔가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 거기서 뭔가가 시작될 테니까 말이야. 또 그는 애당초 인간에게 완벽이란 있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한다. 인생이란 원래 실패로 점철되게 마련이란다. 문제는 거기서 멈출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지. 이번 실패를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다면 실패를 즐길 수도 있겠지. 뭔가가 변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실패를 한번 즐겨보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지. 2005년도에 이제 예순노인이 된 사이또니까 지금은 2021년이니까 이때부터 16년이 더 넘었으니까 70대 중반이 지나가시는 할아버지가 진짜 되셨네요. 사이토이토리 씨는 행복해지는 사고방식을 강연하는 성공 전도사로서 전국을 누비면서 행복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있다. 우리는 인생에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마다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우왕좌왕할 때가 많다. 그는 단언한다.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매사에 자신을 믿는 마음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즉 플러스 사고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이다. 자신을 부정하면 결국은 운명을 저주하거나 타인에게 책임을 전과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되면 자신에게도 긍정적 에너지가 돌아오지 않아. 만일 마이너스 사고로 암시를 받아왔을지라도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는 거야. 플러스 화법을 반복해서 뇌에서 다시 플러스 사고의 주문을 거는 거지.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봐.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늘어나면 지구에서 불행한 사람이 한 명 사라지게 될 테니까.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는 법이지. 사이토는 진정한 상인이란 돈 버는 데만 집착하지 않고 사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항상 고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각자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 영혼의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시간은 좀 걸릴 거야.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해.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어. 어린 시절 내게도 사이토 같은 인생의 스승이 있었더라면 늘 따뜻한 시선으로 지켜봐주는 나만의 멘토가 있었더라면 내 삶은 지금쯤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돌이켜보면 틀린 길인 줄 뻔히 알면서도 젊음의 무모함으로 기어코 저질러놓고 나서 후회한 적이 많았던 것 같다. 그럴 때 내 곁에도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의지할 수 있는 키다리 아저씨가 있었다면 그런 시행착오를 조금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그의 말 속에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생활인이라면 한 번쯤 곱씹어볼 만한 구절이 많다. 또 한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최고 부자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들여다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될 듯 싶다. 요즘 한창 말하는 재미에 빠져있는 어린 딸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힘을 북돋아주는 소중한 스승을 만나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해본다. 마음이 크게 성장하는 진짜 부자의 마음을 닮아라. 간타야 돈은 어떻게 해야 모이는지 알고 있니? 돈이라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벌어야만 모이는 거란다. 마지못해 일을 해서 좀 번다고 해도 그런 자세로는 오래가지 못하지. 돈을 번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야. 그러니까 더욱 즐거운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 거란다. 건강식품 판매 회사 긴자 마루칸을 창설하고 슬림도칸 등의 상품을 연속 히트시키고 있는 기업가 개인소득 누적 납세액에서 전국 1위를 독주 중인 백만장자. 사이토 씨는 분명히 큰 부자이다. 그러나 그는 결코 어쩌다 한미천 잡게 된 벼락부자가 아니다. 자칫 숫자로 나타난 성과만이 거론되기 쉽지만 사이토이 뚜리라는 인물은 상인 정신으로 똘똘 뭉친 진짜 상인이다. 그래서 나는 사이토라는 사람이 좋다. 일시적으로 돈을 번다고 해도 마음이 가난하면 돈은 언젠가 떠나가게 되어 있다. 누군가 제 아무리 멋진 꿈이나 철학을 유창하게 피력한다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밥을 먹을 수도 없다. 바른 마음이 있으면 돈이 들어오게 마련이고 이렇게 돈이 들어오면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그것이 양쪽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면서 심신이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다. 사이토의 성공법칙에서 마음과 돈, 마음과 성공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를 닮고 싶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물론 나도 그 중 한 사람이다. 긴자 마루칸의 대리점을 운영하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큰 돈을 모았지만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저 대상인에게서 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 사이토 씨가 가는 상인도를 쫓아가며 조금이라도 그에게 가까이 다가서고 싶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 사이토 씨가 지금까지 내게 가르쳐준 것. 해준 말을 다시 한 번 곱씹어가며 나 자신부터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디디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내 어린 시절부터 사이토 씨와 실제로 공유해온 사건들을 가능한 충실하게 재현하려 했다. 부끄럽지만 내가 저지른 실수, 그때 사이토 씨가 해준 말, 가르쳐준 것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편이 사이토 씨의 인품과 사고 방식을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간타야, 인간의 성장이라는 것은 요요를 갖고 놀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 같단다. 손에 든 요요는 상하 운동만 반복함으로 전혀 진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간타, 내가 타고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확실히 위를 향하고 있으니 안심해라.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우울할 때 나는 이 말을 떠올리면서 다시 힘을 낸다. 이 책을 통해 사이토라는 인물이 발산하는 에너지가 조금이라도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마타간타 자, 구절구절 발취독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원하는 대로 안 된다면 다른 노력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어차피 노력을 할 거라면 즐기면서 하는 편이 좋겠지요. 돈만 쫓아가는 인간은 결국 거기서 멈춰버리지요. 20년 후에 예기치 못한 상황의 직면에서 당황하지 않도록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살펴봐야 해.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한단다. 간짱이 어른으로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거야. 제가 이제 변호사가 된 친구랑 같이 둘이 어린 시절 같이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둘이 그 얘기를 했었죠. 우리 부모님들의 교육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둘이 이제 이구동성으로 입을 모았던 건 우리 부모님들이 보여줬던 세계가 너무 좁았다.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까지 변할 줄은 몰랐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는 구절입니다. 지금 아이들 또한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다면 혹은 조카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그게 세상의 상식이라고 학교 선생님은 말하지. 하지만 상식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정말로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하고 싶은 일을 하렴. 맞지 않는 일에 자신을 꿰어맞추려고 지나치게 노력하면 인생이 고달파진단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너무 비교하지 말고 즐겁게 살기 위해 노력해라. 인간은 이상한 암시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자신을 해방시키는가가 행복의 관건이란다. 무슨 일이든 나쁜 쪽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허구한 날 푸념만 하고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겠니. 신세한탄을 할 시간이 있으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즐겁게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편이 득이란다. 일은 즐겁게 해야 한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무리 성가신 일이라도 아무리 단순한 일이라도 그것을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고심하면서 해보렴. 그 일에 적응해서 즐거운 기분으로 완수할 수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주어져도 반드시 잘해낼 수 있게 될 테니까. 사회에 나가면 부드러움과 엄격함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단다. 엄격하다는 말은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좀 더 엄격해지라는 말이야. 책임이 전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단다. 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다 마찬가지란다. 즐겁게 일한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면 많은 돈을 쉽게 벌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란다. 편한 일이라는 건 없어. 모든 일이 다 어렵지.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자는 거야. 시시한 자기 반성이라면 할 필요가 없어. 사이토 씨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뭔가 실패를 하면 실패한 이유와 원인을 찾기 위해 애쓰지. 원인을 발견하면 대책도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겠지. 하지만 실패한 것은 내가 나빴기 때문이다. 아니, 나쁜 것은 저놈이다. 그런 원인만 찾아내고 침울해하다가 분노하다가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것을 반성이라고 한다면 그런 반성은 할 필요가 없단다. 중요한 것은 다음이야. 고민하고 화내는 거야 자유지만 거기서 멈춰버리면 안 돼.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자신의 약점을 발견했다면 다음엔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야. 78은 유대인의 경전 탈무드에 나오는 78대 20이라는 황금율에서 유리한 것으로 유대상인의 지혜를 사이토 히또리식으로 해석한 것이다. 78점 정도를 일단 만점으로 정해두면 100점이 되지 못해도 고민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 22점도 있으니 좀 더 할 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플러스 사고를 갖게 된다. 그러나 처음부터 100점이라는 완벽한 목표를 설정해버리면 1점만 모자라도 나는 안 된다는 마이너스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완벽주의라고 하면 멋지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애당초 인간에게 완벽이란 있을 수 없는 거야. 완벽주의자는 가능하지도 않은 절대를 추구하며 자신을 책망하고 타인을 저주하지. 그리고 결국은 자멸하고 마라. 하지만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될 수 없다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 실패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78 정도가 딱 좋다고 마음먹고 있으면 그 이상을 완수했을 때 기쁨은 배가 되지. 남은 것은 성공을 자축하는 일뿐이야. 불안벽주의야말로 플러스 사고의 원천이라고 사이토 씨는 말했다.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그러니 일에도, 연애에도, 공부에도 의뢰, 실패가 따르게 마련이다. 인생은 실패로 점철된 것이다. 라고 사이토 씨는 말한다. 문제는 거기서 멈출 것인가. 다음 단계로 나아갈 것인가야. 이번 실패를 다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실패를 즐길 수도 있지. 뭔가 변한다는 것은 멋진 일이야. 새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니까 간짱도 실패를 한번 즐겨봐.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어.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겠지. 한참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사이토 씨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종종 있었다. 사이토 씨가 자, 일이 재미있게 되어가는군. 하고 말할 때는 십중팔고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다. 그럴 때도 사이토 씨는 낭패로군 이라든가 미치겠네. 라는 부정적인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어디서나 미소를 잃는 법이 없다. 자, 어떤 지혜를 짜내서 이 위기를 성공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나 자신도 스스로 기대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기분이 극도로 우울하게 될 때도 이것을 소리내어 말하면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웃음이 나오고 만다. 불가사의한 일이다. 믿지 못하겠다면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라. 정말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다져지는 것이다.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없다. 하지만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확실히 맞는 말이므로 나는 실패를 하더라도 굴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보자 라고 생각하게끔 되겠다. 불가사의하게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기자 행운이 스스로 다가와 주는 것 같았다. 일은 즐겁게 게임처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좋아. 장사도 매출 실적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자칫 우울해질 수 있으니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짜보는 거야. 만사 형통의 유일한 방법 성공의 결정타 따위는 없다. 라는 것이 사이토 씨가 늘 강조하는 바이다. 단번에 짠 하고 성공할 수는 없어. 성공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즐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야. 코트깃을 꼭 붙잡고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버티는 거야. 순간적으로 바람이 약해질 때가 있으니 그럴 때 한 걸음을 내딛어. 바람이 다시 거세지면 또 가만히 견디고 있으면 돼. 또다시 문득 바람이 약해졌을 때 또 한 걸음을 내딛어. 물러서지만 않으면 된단다. 속력을 내어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것보다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해. 끈기 있게 버티고 있으면 반드시 바람이 약해질 때가 온단다. 아이디어는 횟수가 중요해. 한 방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면 나올 것도 나오지 않게 되지. 무엇보다 사이토 씨의 이야기는 재미가 있었어. 참 즐거웠지. 사장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한다. 사이토 씨는 엄청난 독서가이다. 내가 아는 발언은 독서 방식도 예사롭지 않다. 초등학생 때부터 한자로 된 책을 봤다는데 노자나 장자를 원문으로 읽는다. 본초 강목 등의 한서부터 성서, 유대교의 성전 탈모드, 철학서, 사상서, 역사서 등등 지금도 화제의 과학서, 의학서 등은 빼놓지 않고 섭렵하고 있다. 아마도 사이토 씨의 머릿속에는 동서고금의 빼어난 지혜가 빼곡히 들어차 있을 것이다. 그런 머리에서 나오는 조언이니 비범한 것이 당연했다. 나도 기억나는 것이 있다. 중학교에 막 들어갔을 무렵 학교 분위기에 동화되지 못한 내가 사이토 씨를 찾아가자 잠재의식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의식은 불과 1, 2%야. 남은 98%는 잠재의식의 형태로 쓰지 않고 있지. 그러니 잠재의식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실현 가능한 일이 훨씬 많아질 거야. 당최,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일반적으로 중학생을 앞에 놓고 격려할 때 잠재의식 이야기부터 꺼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책춘함은 에듀베리 연구소 하면서 잠재의식 IQ라는 프로그램을 초등학교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니겠죠.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텐데 정말 책춘함 나비 청소년 나비스쿨에서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죠. 뇌의 특수한 방식으로 작용하면 잠재의식을 발굴하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 그의 이야기는 타당했지만 그것은 나중에야 한 일이다.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있던 나를 위한 사이토 씨의 나름의 조언은 분명히 평범한 사람들의 그것과는 달랐다. 찻집에서 정확한 조언을 해주는 사이토 씨는 내 기억에도 걱정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늘 평온하게 웃는 얼굴이었다. 이게 엄청난 수행이죠. 즐거운 수행을 목숨 걸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근심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손님들 가운데서 사이토 씨는 어떤 의미로는 겉도는 존재였다. 그런 묘한 사람이 부자인 것 같다 라는 소문이 돌자 단골들은 또다시 고개를 갸웃거렸다. 사이토 씨는 언제나 상인임을 자부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시작한 건강식품 판매는 20년 전에는 아직 생소한 장사였던 것이다. 다만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다. 세상의 상식과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것으로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 사이토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단골들은 급속히 사이토 씨에게 흥미를 갖기 시작했다. 근데 찻집에선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묻는 나에게 영혼 이야기 어머니는 선뜻 대답했다. 돈 버는 데만 집착하면서 자신만 행복해지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은 안 하면서 이상만 줬는다고 행복해질 수도 없지요. 살아가는 데 돈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니까요. 자, 순서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뭐든지 한순간에 손에 쥘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사이토 씨는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영혼의 성장이라는 발상에 어머니를 비롯한 단골들은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을 받았다. 라이프 체인저 코칭에서도 우리의 삶이 바로 게임이며 이 게임은 우리의 영혼의 레벨을 올려가는 게임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잘 만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질문과도 같았기 때문이다. 돈 때문에 장사 때문에 가족 때문에 어머니는 많은 고생을 하셨다. 그러나 그 누구도 어머니의 인생을 염려해 주진 않았다. 어머니 자신도 자신의 삶을 정면으로 바라볼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고민해야 한다.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을 알게 해준 것이 사이또 씨였다. 혼자서 이런 고민을 한다면 엄두가 안 나지만 사이또 씨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받으면 내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즐겁게 일을 하면서 정말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을까 만일 정말로 그것이 가능하다면 영혼의 성장이라는 말에 어머니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사정은 비슷했을 것이다. 각자 영혼의 성장이라는 말에 느끼는 바가 있어 자신의 삶을 바라보는 계기를 만들어준 사이또 씨와 함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정말로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헤아리면서 열심히 일을 하면 부자도 될 수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인간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죠. 우리의 영혼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배워야 할 단계의 일이 있어서 그것을 배우게 해줄 사람이 만 찾아오고 만나게 되는 거란다. 상대방의 수준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그건 자신의 수준이 낮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배워야 할 것은 확실히 배우고 넘어가야 해. 그러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테니까. 자신이 먼저 행복해지려고 노력해 보세요. 한 사람이라도 행복한 사람이 늘면 지구에서 불행한 한 사람이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자신이 행복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도 없는 법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 그 과정을 즐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 과정을 즐길 수 있으면 우리의 영혼도 성장해 나갈 수 있죠. 에필로그 사이토 할아버지가 들려준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 잡는 비밀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내가 실패했을 때나 괴로웠을 때는 언제나 나를 앞세웠던 때였다. 에고인플레이션이죠. 나도 할 수 있다. 내 힘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사이토 씨의 말을 저버리고 무언가를 저질렀을 때 나는 반드시 실패하고 괴로워했다. 다른 이유는 없었다.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언제나 나 자신의 옹졸하고 좁은 마음이었다. 그러나 나는 참 운이 좋았다.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가르침을 주는 무척이나 마음이 넓은 스승이 늘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이다. 사이토 씨는 마치 알라딘과 요술램프에 나오는 램프의 요정과 같은 사람이다. 사이토 씨가 한 말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항상 일이 잘 풀렸다. 지극히 평범한 나 같은 사람이 천우신조로 일본 제1의 스승을 얻었으니 나를 내세우지 않고 겸허한 자세로 일하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과 행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사이토 씨의 철학이랄까. 사고방식은 간단 명료하다. 이 책을 읽고 사이토이토리 씨의 말은 참 알기 쉽고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당신은 그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충분히 이해한 것이다. 사이토 씨 식으로 말하면 당신은 성공하는 사람이 된 것이다. 싫다.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다음 한 걸음을 내딛기가 귀찮고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재미있겠다. 쉽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기가 쉬워지지요. 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성공에 가까워지는 것이지요. 작년에 나는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 다음 한 걸음을 내딛었다. 그때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준 것도 사이토 씨의 말이었다. 난 지금 마루칸의 상품을 취급하는 특약점 중 하나인 간타 상점의 점주이다. 점주라고 해봤자 종업원은 나 한 사람뿐이지만 새로운 한 걸음으로 나는 나 나름의 성공에 가까워졌다고 자부한다. 새로운 한 걸음을 내딛지 않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부정해버리는 일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겠지요.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사이토 씨는 이런 충고의 말로 모든 이의 등을 떠밀고 있다. 함께해 준 모든 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끝까지 이 책을 읽어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간타 상점 점주 오마타 간타 언제나 읽어도 히또리 씨의 지혜는 유쾌하고 따뜻하게 우리 마음으로 스며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는 어땠나요? 책춘함은 꿈을 꿉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듯 그렇게 나답게 자유롭게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지혜를 채득할 수 있는 학교 이를 위해 천 하늘의 마음 공부 지 땅의 돈 공부 인 사랑 공부 천지인의 공부가 통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학교 설립을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매기 조나단이 드넓은 바다와 드넓은 하늘을 마음껏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나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실력을 채득할 수 있는 평생 교육 플랫폼이 존재한다면 그리고 그런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가능한 어린 시절부터 그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여러분을 이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에 초대드립니다. 여러분 책춘함을 통해서 이 영상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느끼셨으면 주변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꿈꿔보길 바랍니다.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기에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